자 이어지는 미션은? 잠깐만 어디까지 했었지? 어... 그래 정수처리장을 조사하는게 목표야 일단 저기는... 야 잠깐만 이거 방사능 폭풍 아니냐? 슈퍼뮤던트 슈퍼뮤던트를 지금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방사능 폭풍은 초당 1 정도에 방사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맞는거 아니니? 방사능 폭풍이랑 뭐 보이지 않았나요? 저긴가? 야 그냥... 그냥 갖다 냈다 갖다 박어 야 들어와 잠깐만 니가 얼마나 센지 몰라도 존나 센데? 하하하하 너 흰쌤! 그 빛으로! 흠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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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 레벨업하고 다시 온다 꼭 다시 온다 기다리고 있어라 꼭 다시 온다 야 7레벨에 이건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어... 그... 네 파이프 리볼버 아니아니 기타 이건 기타지 음... 자 이거를 좀 반복 미션인데 이걸 좀 하면서 레벨을 좀 올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미니맨 퀘스트를 해서 레벨을 올리자 이거 레벨 7로는 쟤네들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돼 어? 오클랜드역 여기 있네? 바로 앞이잖아 근데 강을 지나야 된다 한번 지나보지 뭐 오오오오오오 방사님 왜 이래 오오오오오오 초당 5라니 아 짱 추워야 고맙다 그래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오 날씨 왜 이러냐 진짜 맥 맥이 뭐지 아저씨 맥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창인의구나 왜 바를 아시오 왜 바를 아시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뭘 보자마자 다 죽여 아 아 아 아 아 아 무엇을 팔고 있어 doo 아 아 아 아 아 불 너네 그런 생각 안해봤니? 이거 근접으로 하니까 한가지 좋은게 있어 총이 화면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데 이거는 별로 안가리는 것 같아 시야가 좀 넓어지지 않니? 시야가 많이 안가리고 시야를 넓게 쓸 수 있다는거 싸이친구 싸이야 고맙다 이보시오 아저씨 여기도 부부야? 잠깐만 둘 다 여잔데? 여자 맞나? 아 여자 맞네 미닛맨을 보내주셨어? 뭐가 문제여? 네, 여기 도와줘요 뭐지? 우리 혼자 우리 음식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 음식을, 음식을, 소식을, 우리를 왜 그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 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지 않는다 몇 개의 레이더를 얘기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 이번에는 3개였는데 누군가 몇 개가 뒤로 돌아가고있어 어, 이 망치 계속 가능한데 시멘트 덩어리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저기 위치는 저기야 저기로 가서 다 없애버리면 돼 백스트리트, 뭐 하여튼 의류점에 레이더들을 수탕하면 된다 자, 갔다 오겠소 그 전에 요리를 좀 하고 가자 살코기 두 개 그 다음에 구운 라드 스택 이번 짝은 무조건 요리를 많이 해야 돼 요리를 하면 방사능도 사라지고 야, 원래 비비크림은 그냥 생얼이야 자꾸 또 얘기하게 만드네 비비크림은 여자들 어, 생얼이라 생각하면 돼 비비크림과 립밤까지는 화장 아닙니다 이거 밤에 움직이는 것보다 이거 덱이 있나? 원래 폴아웃 때는 덱이 있었는데 어, 이거 뭐야 라드 엑스 토스터 요리용 냄비 다 가져가 냄비고 나발이고 힘을 많이 찍어서 300파운드야 아, 의자에 앉아있으면 대기 가능해? 그럼 야, 낮에 출발하자 어, 거기 어디였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의자 있잖아 여기다 앉아서 대기... 이거 의자 아님 이거? 아니, 이거 앉이... 아... 의자는 의자나 앉을 수 없는 의자라니 아니, 이걸 왜 의자를 앉을 수가 없어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건 의자인데? 주먹무기는 안 찾아도 되냐고? 주먹무기 여기 있습니다 아직 스킬을 안 찍어서 아직 스킬을 안 찍어가지고 저기인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잖아 어,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혹시 또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 지난번 그 정갈처럼 이제 앉을 수 있구나 이건 확실히 앉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자살했네? 알루미늄? 자, 의자에 앉아서 자, 대기 여기서 12시 12분이니까 오전 7시 출발하자 그만, 그만! 여섯시인데도 충분히 밝아 저기 있네 또 총소리나네 저기 레이더들이 있다 잠깐! 샥! 샥! 샤샤샥! 샥! 봤나? 닌자의 움직임? 샤샤샥! 이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샥! 이것도 풀숲에 숲었으니까 안보이겠지? 샤샥! 샥! 샥! 뭐라 좀 액션 좀 까... 아, 이거 존나에 머네 잠깐만 하하하하 아유 이거 어떻게 오바를 이렇게 흠... 아...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게... 여긴가... 어... 아직 80미터나 남았어 여기 어딘가에 레이더가 있다고 들었어 잠깐 앉고 조금 더 밝을 때 가야지 너무 아침이라... 이제 기온도 좀 그렇고 한 시간 더 좋아... 아... 이제 밝아졌구만 딱 봐도 밝아졌지? 길이 좀 복잡한데... 길이 좀 복잡한데... 누카쿰라... 여긴데... 거의 다 왔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어... 여깁니다 자동 저장 중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저기야 입구다 야... 안말하지마 이 새끼야 말하기 전에 죽여버릴거야 가 나 존나 샘 샷건인가? 샷건은 조심해야돼 샥샥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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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야. 포탑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자, 이거 수동이야. 사각지대에 살짝 들어가서 아이, 뭐야. 한 발 할 때마다 이거는 맨날 수동으로 해야 돼. 자, 수동, 수동, 수동. 됐어. 자, 수동, 수동. 맨날 돌려야 돼, 이거. 이거보다 더 좋은 총을 들면 안 된다. 이건 나와의 약속이야. 자, 도끼. 존나 무서워 보이잖아. 스팸팩. 괜찮은 무기야. 이건 뭐지? 미사일 런처. 자, 이 포탑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아. 이건 바로 없앨 수 있지. 좋아. 자, 이쪽 안에 레이더들이 있단 말이지. 얘 좀 뒤져보고. 스팸팩. 스팸팩 하나. 아. 라더웨이를 먹을까? 음. 스팸팩이 23개나 있고. 뮤티브르트. 먹어. 아, 이거 요리 안 한 거네? 아, 이... 음... 스팸팩 하나에... 구운 개고기. 미안하다, 덕자야. 으음. 으음. 스팸팩을 alcanz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앉는 거야. 안 들키게. 샥. 아, 아, 주의. 둘인가? 일단 양아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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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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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간이동 뭐하나 순간이동 빨리 안하고 그렇지 이새끼 꿀밤 존나히 때려 그냥 야야야 다 맞고 있지 말고 뒤로 빠져라 뒤로 빠져 아 여기 어디니? 어디지? 아 여긴가? 큰일날 뻔했네 순간이동 먼게 아니라 저게 스킬을 찍은거야 전투형 방독면 가야 돼 여기 덕자야 뭐하냐 뭐하냐 오암마 버그가 아니라 펄이야 펄 원거리에 있는 애들을 없앨 수 있는 한 이쯤 나이스 나이스 로그 엄마가 한방이 있어가지고 느림무기긴 한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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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 둘이서 이기지 에이 지 개짓을 하고 있네 자 적들이 있나 저 놈만 잡으면 되는데 와 4명 이서끼야 인마 아 아 살았소 얘구나 자 이제 치명타 먹일 자 치명타 아샤아 나 홍방장이야 그러게 제때제때 돈을 갚아줘야지 이리야 험한가 안당하고 소총 가봅 왼다리 왼다리가 좀 좋은거지 그러면 왼다리가 왼다리 그 다음 왼다리를 버려 왼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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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당들 처리하고 선풍기 선풍기 감마탄 감마탄은 뭐지? 화면병 두개 308 구경탄 그리고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하자 스팀팩 스팀팩 당구채 슈 슈 슈 슈 슈 와우 어 칼이야? 스위치 블레이드 스위치 블레이드 둘다 칼 들고 있었네 중계방이 더러워서 본방 왔다고? 중계방에 매니저 없어? 설마 또 침무치기를 하고있나? 야 혹시나 하는 얘긴데 혹시 중계방에 침묵질을 정말정말 열심히 막 오 깜짝이야 어 그런애들 있으면 스샷 찍어서 스샷을 좀 길게 찍어서 나한테 상소문을 올려야된다 자 1시간 여기서 잘 수 있다는건 주변의 적들은 다 없앴다는거야 그러면 어? 스크류 도라이버? 강력 테이프 팩 와 강력 테이프 팩이면 강력 테이프 한 두개정도 되나? 달인 하아 알루미늄 캔 달인 달인이라는건 일단은 주먹 스킬도 같이 올려야되는데 지금 주먹 스킬도 1단계도 안올려가지고 근접무기 스킬만 지금 2단계까지 올리고 금고가 있는데 금고를 열 수가 없어 신문보고 있는 자 임마 상호 아 승련자 이걸로도 열 수 없단 말인가 하아 하지만 요걸로 요걸로 열면 되지 아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되잖아 파이프 권총 난 돈은 필요없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자, 다 됐다. 자, 보고를 해주러 가자. 혹시 먹을 거 있나 해서 좀 더 가보는 거지. 클러치 잡은 곳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 지금 방금 열었잖아. 자물쇠도 한 단계만 더 찍자. 자물쇠는 웬만하면 끝까지 찍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화폐가 무게가 없어서 좋아. 근데 그 화폐 어디서 쓰는데?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화폐는 재료로 천으로 쓰인다고? 아하. 어쨌든 필요 없다. 여기 봐봐. 여기를 관광특구로 만들어야 돼. 여기다 카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발렌타인데이하고 로즈데이 이럴 때 가격표 다 띄워내고 거기다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가격표 올리고 지금 양아치들이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가서 보고를 해주자. 난 정말 싫은 게 뭔 줄 알아? 그 언젠가 거기를 갔었는데. 아 인천 거기 어디지? 아 거기 있잖아. 연예인들끼리 가고 막 그 디스코 팡팡 있는데 거기 거기 지명이 뭐였더라? 하여튼 거기를 경금이랑 지난번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가 발렌타인데이었나? 하여튼. 아 월미도 월미도. 어 하여튼 그랬을 거야. 근데 거기다가 평소보다 거기 위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가격표를 더 올려놓은 거야. 차라리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 다른 메뉴판을 줍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원래 가격표 위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기분이 더러운 거야. 내 돈 주면서도 내 돈 주면서도 내 돈 주면서도 이 레이더들끼리 가고 있었나? 그 레이더들끼리 가고 있었나? 그 레이더끼리 가고 있었나? 그 좋은 뉴스는. 그 좋은 뉴스는. 그 동안에 들었을 때. 그 말에. 우리 얘기했었고. 그리고 우리 얘기했었고. 그리고 우리 얘기. 그 말에. 조용한 건 더 더 더 Araлич할 것이든. 우리 다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 . . . . . 한 번씩 재롱브리지 우리도 그때 쟤가 암넘인 줄 알았어 이 총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가비야 아직도 레벨업이 안 됐다 저한테 말 걸리면 레벨업 해주겠지 더 강해져서 돌아와야 된다 더 강해져서 아까 그곳을 가야돼 슈퍼 뮤던트 한 마리조차 지금 해결을 못해 뭐야 자 해결했어 그 레이더들에게 그 세팅을 받았다 뭘 맨날 조사해 인마 너는 인마 우리의 질병들과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카슬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이 카슬에서 이렇게 잘 구성되었지? 이 카슬에서 이렇게 잘 구성되었지? 못찾지?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자, 미닛맨의 캐슬을 찾아서 독립을 쟁취한다. 이번엔 미닛맨 루트를 탈 것 같다. 분위기상 어, 이왕 온거 잡동산이 좀 다 버리고 가자. 내법한거 나도 알아. 자, 파워하머를 입고 가야돼. 지난번 파워하머에다가 코우 빼고 왔지? 아, 코우가 없었지? 아, 코우 빼고 왔나? 어, 우리집 어디에요? 어, 우리집 어딨지? 어, 저기다. 내 두 캠프를 원하니? 소지품 옮기기 전에 소지품 옮기고 소지품 옮기고 대형 망치를 목재 콘크리트가 두개만 더 있으면 어, 피해 112를 찍을 수가 있어 지금 현재 64거든? 거의 두배 두배빵이야 두배빵 이 정도면 되는데 타이어 렌치는 분해를 하자 자, 분해하고 날달린 타이어 렌치를 이건 이미 했고 복싱글러브를 개조가 나사받기 못받기 하면 26 30 이게 괜찮네 그런데 이거는 피로등급 1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대장장이가 있어야 돼 대장장이를 지금 찍어야 되나? 대장장이를 찍어야 되나? 흐흐 하아 퍽도 없고 자, 8레벨이라서 한 개 찍을 수 있는데 대장장이 레벨을 하나 찍으면 음... 어, 지금 찍을 필요는 없겠다 지금 찍을 거는 열쇠공을 차라리 찍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예, 전문가 수준을 전문가가... 전문가 다음에 달인인가? 철권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을 모아 일격필살을 날리세요 주먹공격으로 가하는 피해량 20% 증가 어... 아니면 지금 지금은 이제 열쇠가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주력무기가 다 근접무기라 열쇠공으로 가고 나중에 뭐 파워피스트를 얻고 뭐 그럴 때 그럴 때나 뭐... 하도록 하자 봅시다 이슬고 발ïed